난치성 피부질환으로 고민하는 사연을 모아 모아 송현이의 피부 상담소 오늘의 주제, 피부질환을 알아보신 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흔한 진단명이죠 접촉성 피부염입니다 접촉성 피부염의 정의는 접촉물질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생기는 피부염을 의미하는데 보다 넓게는 외부 물질과의 지속적인 자극으로 생기는 피부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가장 중요한 치료법은요 자극물질, 접촉물질을 제한하는 것이죠 근데 뭐 새롭게 접촉한 것도 없는데 접촉성 피부염이라고 진단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원인을 제거했는데도 증상이 지속되고 낫지도 않는다거나 다른 사람에게는 문제없는 일상적인 자극에도 피부염이 발생했다면 이런 기타 등등의 고민을 종종 하게 되실 텐데요 이런저런 접촉성 피부염에 대해 보내주신 고민사연 한 번 만나보겠습니다 어느 날 얼굴, 입 주변에 뺨에서 피부염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피부과에서는 마스크 때문에 생긴 접촉성 피부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반염 넘게 피부과약을 복용하고 있고 바르는 연고도 바르는데 도저히 나아지지 않고 좁쌀도 막 올라오고 점점 더 부위가 넓어지고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눈에 띄게 효과를 볼 수 있는 연고 같은 것 없나요? 이렇게 고민 주셨네요 자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그런 연고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지금 상태에서요 자칫 연고를 잘못 사용하면 다른 피부 질환으로 발전할 수도 있어요 얼굴에 생기는 접촉성 피부염의 전형적인 패턴인데요 또 최근 몇 년간은 마스크도 끼면서 얼굴 접촉성 피부염이라고 진단을 많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마스크 때문에, 바뀐 화장품 때문 등등으로 처음에는 접촉물이 원인이 되어서 얼굴에 뾰루지, 홍조, 따가움 같은 증상이 생기고 피부과에서 연고나 먹는 약을 처방받으시게 됩니다 스테로이드 연고가 처방되었을 거고요 아마도 처음에는 효과가 꽤 있었을 겁니다 외용제나 먹는 스테로이드가 초반에는 소염작용이 뛰어나기 때문에 잘 나으셨을 것 같은데 호전되었다면 연고를 끊고 다시 사용하지 않으셨어야 하죠 근데 반년 넘게 지속적으로 사용한 게 문제가 됐네요 이렇게 연고를 오랜 기간 사용하면 피부 장벽이 손상되고 피부 면역 체계가 무너지면서 모낭염, 여드름, 안면홍조, 따가움, 가려움 등등의 다른 증상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게 되죠 때문에 지금은 엄밀히 말하면 접촉성 피부염이 아니라 약물의 온암용으로 인한 2차성 피부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에게 꼭 필요한 건요 드라마틱한 연고를 또 찾지 마시고 빨리 테이퍼링을 하든 어떻게 하시든 간에 연고를 꼭 줄이시고 끊고 손상된 피부 장벽과 피부의 면역 체계를 튼튼히 회복하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요 마스크, 화장품, 혹은 얼굴에 비비는 자극이나 세환제 모든 것들이 조금만 삐걱대도 바로 트러블이 더 심해질 거예요 연고를 더 이상 찾지 마시고요 피부 장벽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 치료를 찾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다음 고민 상담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눈꺼풀 접촉성 피부염이 지속돼서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원래도 피부가 지루성 피부염이 있어서 민감하고 약했습니다 그러다가 눈 화장을 하고 면봉으로 클렌징을 자극적으로 몇 번 하면서 접촉성 피부염이 생겼는데 피부과 한 달 넘게 다녀도 나아지지 않아서 대학병원 가서 알레르기 검사도 했고요 하지만 모든 알레르기 반응은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병원에서도 딱히 원인을 모른다고 하고 지금은 화장도 못하고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해서 그런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줄였네요 자 2분 고민 정리해볼게요 원래도 지루성 피부염 있었고 눈 화장했고 면봉으로 클렌징 자극적으로 한 후에 접촉성 피부염 생기셨습니다 병원에서 뭐 패치 붙여서 알레르기 테스트도 하셨는데 이상은 없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딱히 별다른 치료법도 없고 괴로운데 면역력이 약한 게 문제냐라는 내용입니다 자 우선요 면역력이 약하냐라는 대답은요 맞기도 하고요 아니기도 합니다 만성적으로 지루성 피부염에도 있던 분이라면요 면역력이 약하냐 강하냐의 문제보다는 피부에 면역체계가 고장이 났다 그리고 과도한 면역반응 비정상적인 면역반응이 일어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비정상적인 면역반응이 일어나는 자가 면역반응이죠 이것들이 피부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저 피부질환이 있는 분들은요 조금만 자극이 가해져도 피부에서 염증 반응이 폭발할 수 있죠 눈꺼풀, 눈 주변은요 피부 얇고 예민한데다가 색조화장도 종종 하고 클렌징이나 화학제품, 면봉 이런 거 자극도 되겠지만 피부에서 항상 염증 반응이 일어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남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을 만한 자극에도 접촉성 피부염이 더 쉽게 발생합니다 외부 자극물이 중요한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요 각종 검사에도 문제없다는 결과 봤겠죠 즉 이런 분들은요 자극물, 접촉물이 원인이 되는 접촉성 피부염이 아니고요 피부에 항상 염증이 내재되어 있는 상황인 접촉성 피부염입니다 제가 보통 가짜 접촉성 피부염입니다 라고 설명 드리는 상황인데요 눈 주변뿐만 아니라 조이는 옷이나 벨트 같은 자극에도 쉽게 피부염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하고 보다 근본적으로 피부가 안정이 되고 튼튼해지면 지루성 피부염이든 접촉성 피부염이든 모두 해결될 것입니다 현재는 눈 주변만 국소적으로 나타나셨다면요 뭐를 특별히 더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화장품도 최소화하고 순한 것들로 하시고 색조화장이나 자극은 피하시고 자연스럽게 피부가 좀 진정되기를 기다리는 게 최선책입니다 잘 주무시고요 피부 자극 피하면 국소적인 접촉성 피부염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잘 낫지 않으면 이런 경우에 한의학적인 치료로 지루성 피부염, 접촉성 피부염 함께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고민 사연인데요 저는 만성 접촉성 피부염 같은데 특히 목 피부가 무지무지 예민합니다 뭘 바르지도 못하고 스카프 목도리도 못하고 평소에도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벌겋게 붉어지고 간지럽고 그런데 저는 면역체계가 약해서 장벽이 약해서 만성적으로 접촉성 피부염이 생긴 것 같은데 어떻게 치료해야 하나요? 하셨네요 이분 사연도 넓은 의미에서 앞에 분 사연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이분 또한 가짜 접촉성 피부염에 해당하는데 아니 뭐 스카프 목도리 24시간 하는 것도 아니고 남들 다 하는 행동에도 피부염이 생긴다면 그건 접촉물이 원인이라 할 순 없겠죠 말씀드린대로 피부장벽이 약해서 만성적으로 피부염이 생긴 거라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분은요 앞에 사연 주신 분처럼 평상시 다른 피부질환은 없는 듯합니다 다행이죠 그런데 아마 이런 분들이 특징이요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뭐 컨디션 안 좋고 이러면 혹은 환절기 때 주변 환경이 안 좋거나 하면요 혹은 또 감기에 걸리거나 이럴 때 피부에 예민하게 반응이 나타날 겁니다 몸에 염증 반응이 일어날 때 피부 면역체기도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할 거라 항상 스트레스 가로 피로 꼭 피하시고요 기본적으로 뭐 조미료 많은 음식이나 인스턴트 음식 같은 거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몸을 좀 돌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피부에 스카프나 목도리 같은 거 좀 안 하시는 게 급한 증상 발현을 막을 수 있겠죠 근데 만약 이렇게 생활을 제한하는 게 힘들다면 이분 또한 피부 장벽을 튼튼히 하고 면역체계를 안정시킬 수 있는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의학적인 치료 영역에 해당하죠 오늘은 접촉성 피부염에 대해 고민 주신 사연으로요 피부 고민 해결해 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접촉성 피부염이라고 진단을 받으셨다면 우선 뭐가 문제인지 유발물질을 피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적당한 보습이나 안정이나 피부 자극을 피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심하다면요 스테로이드 연고 사용 잠깐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또 다른 피부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 연고나 약물의 의존은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이나 지루성 피부염과 같은 기저 피부질환이 있는 분들이라면 일상적인 자극이나 마찰에도 접촉성 피부염 생길 수 있으니까 너무 강한 자극이나 마찰은 꼭 피해 주시고 만약 근본적인 개선을 원하신다면 생활관리와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하는 한의학적인 치료가 꼭 필요하겠다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접촉성 피부염으로 고민 중인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갑시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